안녕하세요 루이입니다 이제 막 러닝을 시작한 친구들이 러닝화 추천을 해달라는 부탁을 많이 해요 그런데 사람마다 발이나 체형의 생김새가 다르고 어떤 목적인지에 따라 경우의 수는 너무 많은데요 초보부터 중국 러너까지 늘 고민되는 러닝화 선택 이번에는 AI의 도움을 받아 러닝화를 추천받아볼게요 여러분도 AI가 추천해주는 러닝화 함께 찾아보시죠 우선 인터넷 브라우저를 열어주세요 주소를 화면과 같이 입력해주시고요 이 주소는 제가 더보기란에 링크를 걸어놓겠습니다 자 사이트가 나왔습니다 쿠키 허용 설정을 해주시고 사이트 하단부로 조금만 내려가시면 중앙 부분에 온라인 슈 어드바이저라는 버튼이 있는데요 이걸 클릭해주세요 이제 몇 가지 간단한 질문에 대답하면 여러분께 맞는 러닝화를 추천해줄 겁니다 무지성으로 추천을 하는 게 아니라 체형과 목적에 맞는 신발을 추천해줄 겁니다 이 파란 시작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첫 번째 질문은 본인의 성별을 체크해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 질문은 본인의 키를 선택해주시면 되고요 다음 버튼을 눌러서 몸무게를 체크해줍니다 다음 버튼을 눌러주시고요 네 번째 질문은 러닝 경력에 대해서 물어보는데요 몇 년 정도를 뛰어왔는지 체크해주시면 됩니다 본인의 해당 경력에 체크하면 자동으로 넘어갑니다 다섯 번째 질문은 주당 러닝 횟수입니다 본인에게 해당되는 횟수를 클릭해주시면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여섯 번째 질문은 주당 러닝 거리입니다 주당 평균 러닝 거리를 클릭하시면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일곱 번째 질문은 러닝의 목적입니다 건강과 몸매 유지인지 특정 거리의 레이스인지 본인의 목적을 선택해주세요 저는 건강 유지를 선택해볼게요 자 신발을 벗을 시간입니다 여러분 다리에 관해서 몇 가지 확인을 할 거예요 무릎 압력, 발목 안정성, 걸음걸이, 무릎 방향 등을 체크할 겁니다 파란색의 계속하기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무릎 압력을 확인해볼 건데요 양발을 붙이고 서서 무릎 사이에 손을 넣고 굽혔을 때 어떤 느낌이 드는지를 체크해주시면 됩니다 아홉 번째 질문은 발목 안정성에 대해 물어봅니다 외발로 섰을 때 안정적인지 흔들리는지 해당 항목에 체크해주세요 열 번째 질문은 걸음걸이입니다 본인의 걸음이 일자인지 안장인지 팔자인지 중에 해당 사항을 클릭해주세요 열한 번째 질문은 무릎 방향입니다 한 다리를 뒤로 보내며 무릎을 굽혔을 때 내 무릎 방향이 어딜 향해 있는지 해당 사항에 체크해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신발 사이즈 체크하면 됩니다 유럽 사이트라서 치수가 유럽 사이즈 기준으로 나와있어요 이 사이트에선 평소 신발보다 조금 더 큰 사이즈를 신으라고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제 사이즈에서 반치수 업을 해볼게요 드디어 결과가 나왔습니다 제가 응답한 목적에 맞는 러닝화의 형태가 나왔어요 회내 지지력, 쿠셔닝, 반응성에 대한 리포트를 보여줍니다 이 프로필을 바탕으로 저에게 맞는 러닝화 추천은 화면을 조금만 아래로 내리면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다양한 브랜드 러닝화가 추천되었는데요 뉴발란스 프레쉬폼 X와 브룩스 아드레날린 GTS 미즈노 웨이브 호라이젠까지 신발별로 저의 프로필과 얼마나 일치하는지도 보여줍니다 아래에 추가로 추천된 신발들도 보입니다 이 신발들 또한 마찬가지로 각각의 프로필을 눌러서 확인해볼 수가 있습니다 적합한 러닝화를 고르는 데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모두 다치지 말고 즐겁게 러닝해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또 만나요 안녕